크롬데오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지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몸에 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목큼은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마음이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가 이깔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으시리라 나를 찾으시리라 나를 찾으시리라 나를 찾으시리라 목큼은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사 나의 삶이사 너의 마음이 다시 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